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군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7장에서 9장의 통숲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며 성전에서는 예배의식만 행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남유다를 위해 중부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로 인한 멸망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넷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할 줄 모르는 남유다 백성들을 대신하여 자신의 마음을 찢으며 슬픈 애가를 부릅니다. 다섯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결정은 연단입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예레미야 7장에서 9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04일 예레미야 7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이만이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소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 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가늠하며, 거짓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신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신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런 적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지저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격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와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라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라.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와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래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래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애급당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희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아심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베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란다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베시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베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궁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업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 8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물은 내게 쫓겨나서 각차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하미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겨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리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토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악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귀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의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미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켜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도로 또다. 딸네 백성의 심이 먼 땅에서 부르지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원해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수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네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하세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네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 구장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무리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네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여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합니다.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굴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까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불을 지지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업도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할들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만근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분열을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란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르 사망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한례받은 자와 한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애돔과 암문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물론 모든 민족은 한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한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7장에서 9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성전에서는 의식적인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호된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후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사건 때 인용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애국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 날부터 모세를 비롯한 많은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죄악의 길 우상의 길을 선택한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이 아닙니다. 남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세상 뉴스를 넘어 굿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굿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한 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